B동사가 어렵다면 저와 오늘 완벽한 B동사 공부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B동사는 뭐냐면은 그냥 쓸 동사가 없을 때 사용하는 동사다. 그래서 보통 D북은 형용사가 나올 때 보통 B동사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바빠 라는 말을 해요. 그럼 나는 I가 되겠죠? 바빠는 B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I busy. I busy.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busy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영어는 반드시 문장 구조에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동사가 없어. 완벽한 문장이 아니죠. 이럴 때 쓸 동사가 없으니까 B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B동사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요. 왜냐? 유럽어가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일 때는 B가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m busy. 이렇게 쓰라는 소리죠. 자 다음 볼까요? 너는 바빠. 라고 하면은 만들어 볼까요? 너는 바빠? 그렇죠. U죠. 바쁜 거니까 busy예요. 아 근데 얘는 busy는 형용사라 했습니다.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외우세요. 저도 뭔가를 외울 때 confident 이 단어를 외우잖아요. 얘는 형용사구나. confidence 얘는 명사구나.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외울 수밖에 없다. 계속 외우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busy는 형용사예요.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앞에 동사인 B동사를 써줍니다. 얘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죠. 이 B가 U일 때는 A로 바뀝니다. 그래서 you are busy. 이렇게. 잘 따라하고 있죠? 그녀는 바빠. 마찬가지로 그녀는 바빠. 얘도 형용사니까 B네. she 주어가 하나일 경우 I와 U를 제외한 주어가 하나일 경우에는 B동사는 뭘로 바뀐다? is로 바뀝니다. 그래서 she is busy. 나는 안 바빠. 그럼 얘도 쉬워요. 나는 I 썼죠? 바쁘다. busy. 그리고 안 바쁜 거니까 앞에다가 not만 붙이면 돼요. 자 no가 들어가면 뒤에 명사를 써야 됩니다. 명사를 부정할 때는 no. 그게 아닌 나머지 걸 부정할 때는 not이에요. 그럼 I not busy. 동사가 없네? I 뒤에는 B동사가 M이 되겠죠. I'm not bus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B동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외우는 거지만 어떻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더 언어를 공부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죠. 너 바쁘니? 그럼 마찬가지요. 너 you죠. 바빠? busy? 이게 끝에 올리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물어볼 때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앞에 do를 쓰죠. 일반 동사일 경우에. 얘는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그냥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물어볼 때는. 그래서 be you 라고 하는데 you일 때는 비가 뭘로 바뀐다? 그렇죠. are로 바뀌죠. 이게 여러분 처음에 안 나요. you busy? you busy?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아, busy가 형용사네. 비동사가 필요하네. you가 있으니까 are you busy? 일단 던지는 겁니다. do you busy? 좋아요. 던지세요. 어, busy가 형용사니까 do를 쓰면 안 되겠구나. 문장의 주어가 없네. 아, 그래서 비동사 are you busy?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바빴어. 과거형이죠. 그럼 나는 i예요. 바빴어. bus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문장에서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형용사라는. 그럼 바빴다라는 동사 be가 되겠네요. 근데 i일 때는 be의 과거형은 i일 때는 was가 됩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I was busy. I was busy.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과거일 때는 was가 됩니다. 그럼 다음 표현 뭐가 되냐면 뭐가 있다. 너는 바빴니 라고 해요. 이거 어려워요. 너는 바빴니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로 가볼게요. 과거로. 바빴었니 도 과거고 그러면 너 you 바쁜 busy busy 끝이죠. 아 busy가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네. 오 r가 되겠어. 근데 i의 과거형은 여러분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가 됩니다. were 어렵죠 여러분? were you busy? were you busy?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볼까요? 그들은 똑똑했어. 그럼 얘가 자 시제를 보세요. 시제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어 과거 같죠? 그러니까 그들은 they가 되어있고 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they smart 일단 smart를 써보죠. 똑똑한 smart 형용사입니다.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야. was 아니면 want they는 주어가 여러 개죠.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가 됩니다. they were smart they were smart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 가야 돼요. 이해만 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계속 헷갈리면서 틀리면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잡고 싶다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팀 영화관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죠. 자 다음이에요. 프랭크는 똑똑 했었니 얘도 시제는 과거가 되겠네요. 그럼 똑똑 했었니 그럼 일단은 주어는 프랭크 똑똑한 스마트 여기까지는 됩니다. 똑똑했었니 프랭크 몇 명입니까? 한 명이네요. 과거 내 하나일 때는 워즈를 쓰네요. 그래서 그래서 워즈 프랭크 스마트 워즈 프랭크 스마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너는 커피숍에 있니? 너는 커피숍에 있니? 자 이 표현을 얘기하고 싶어. 그럼 너는 커피숍 커피숍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커피숍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인 너 서로 알고 있는 커피숍 그냥 아무 커피숍 하나 인어 커피숍 자 커피숍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커피숍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커피숍 커피숍 자체에 있는 게 중요하다면은 앳도 가능합니다. 안에 있으면 인 그 자체면 앳 편한 걸 쓰세요.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너는 커피숍에 있니? 너가 거기에 있다라는 동사 쓸 동사가 없네. 그래서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가 stay라는 뜻이 돼요. 어느 때? 장소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화장실에 있어면은 I am in the bathroom I am in the bathroom 이라고 하죠. 장소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면은 비동사는 stay 머무르다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 커피숍에 있어 라고 하니까 are you 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are you in a 커피숍 또는 are you in the 커피숍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와요. do you stay in the 커피숍? are you in the 커피숍?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마 빨리 안 나오니까 천천히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가입 버튼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열심 학생이 있고 열정 학생이 있어요. 오전 8시 수업만 듣고 싶다면은 열심 학생을 18,000원 한 달에 오전 8시 수업 저녁 9시 15분 수업도 듣고 싶다.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열정 학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이 나옵니다. 정보란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가입 버튼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뜬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반드시 PC 버전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심 또는 열정 학생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영웅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는 커피숍에 있지 않아 얘 바꿔보시죠. 시작 좋아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 커피숍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있지 않아 이제 나오죠. Are not 어디 안에 어디 안에 In the 커피숍 뭐 In the 커피숍 대신에 At the 커피숍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커피숍을 그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시설물을 볼 때는 At도 되겠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그녀는 어제 커피숍에 있었니 과거네요. 있었니 있었니 그녀는 시작 그렇죠. 이게 빨리 나와대요. Was she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커피숍 안에 있는 걸로 할까요? In the 커피숍 언제 어제니까 Yesterday 이렇게 갈 수가 있죠. Was she in the 커피숍 yesterday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프랭크는 작년 여름에 런던에 있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과거입니다. 그럼 누가 있었다? 그렇죠. 프랭크가 있었습니다. 과거니까 was 저기 자꾸 어디에 런던에 in 런던 런던은 도시라는 정확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씁니다. 프랭크 was in 런던 언제 작년 여름 last last summer last summer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쉽게 나오지 않는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프랭크 was in 런던 I'm in the toilet are you in the kitchen Frank is not in the hotel room I'm running in the park 비동사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볼까요? 그 호텔은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럼 예약이 꽉 차 있었다라는 표현 어떻게 쓴다? 우리 흔히 fully booked fully booked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booked 하면은 book 하면은 여러분 뭔가를 예약하다라는 동사예요. booked 하면은 형용사여서 예약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형용사니까 그 호텔 the hotel 꽉 차 있다. 꽉이니까 fully booked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얘가 여러분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꽉 차 있었어요. 과거형이네요. 호텔 하나 뭘 쓴다? 그렇죠. the hotel was fully booked. we can't go there because it is fully booked. you know what? the restaurant around my house is super popular for everybody. it is always fully booked. if you want try their food you have to book a table in the restaurant in advanc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조금 천천히 얘기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들리지 않나요? in advance 는 미리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음식은 맛있지 않았어요. 자 음식이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 뭘 쓸까요? 그렇죠. tasty tasty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은 맛있지 않았어요. 시제를 잘 생각해서 만들어 보면 잘했습니다. the food 않았으니까 과거죠. wasn't tasty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은 그 기차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자 편안한 이라는 형용사 comfortable 이 형용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차는 편안하지 않았다. 시작 그렇죠. 서로 알고 있는 기차네요. the train 시제 보세요. 과거입니다. 부정이니까 train 하나네요. wasn't comfortable 이렇게 쓰면 아 그게 진짜 편하지 않아. I don't want to take KTX trains because they are not comfortable they are just fast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다음 볼까요? 호텔 객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정말 끝내줍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끝내줍니까? 전망이 끝내주는 거죠. 어디서 바라보는 호텔 객실에서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잘 되오나요? 일단 전망은 영어로 view 를 쓰면 돼요. 서로 알고 있네요? the view 이게 단어만 어려운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다 결론은 the view is amaz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is가 왜 나온다? 이 amazing은 여러분 형사여 끝내주는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표현해 the view is amazing 결론은 이거예요. the view is amazing 그 view는 어디에서 라가 나왔네요. 어디에서는 자 이 view가 있습니다. 이 view 이 view가 이렇게 끝내주죠. 지금 어디서 바라보는 이 호텔에서 그래서 from 이라는 전치세를 써요. the view from 호텔 객실 서로 알고 있네요? the hotel room the view from the hotel room is amazing 이겁니다. 예를 혹시 뒤로 보내도 의미는 크게 없어요. the view is amazing from the hotel room 이렇게 해도 다 이해는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건 비싸요. 그럼 이건 비싸요. 바꾸면 우리 흔히 비싼 하면 expensive 요거만 알고 있는데 요거 써보세요. pricey pricey 얘도 비싼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싸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it 가까운 걸 가려면 this is 먼 거를 가리키면 that is 비싼 pricey 어렵지 않죠? 형용사니까 비동사 필요해. 이시 하나니까. 자 다음 볼까요? 버스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시작 그렇죠. 꽉 차 있었습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꽉 차 있는 거는 만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꽉 차 있는 이라는 형사 크라우디드 크라우디드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버스니까 서로 알고 있는 버스죠? the bus 쓰고 크라우디드 크라우디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중간에 동사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과거입니다. 버스 몇 개? 한 개. 그래서 was 이렇게 잘 만들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넌 나에게 친근하지 않아. 여러분 친근한 영어로 friendly friendly 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얘 명사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아니다. 친근한 나에게 시작 시작 네가 형용사니까 여러분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넌 아냐 You are not 친근한 friendly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친근함이 이렇게 나에게 방향으로 오니까 to me가 됩니다. You are not friendly to me 여러분 비동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여러분 내가 분석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말할 때가 어려워. 말할 때는 Are you냐 Were you냐 Was I냐 Is she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막 헷갈리죠?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연습 사람들 만나서 대면으로 학원에서 해야 됩니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여러분 팀 영원에 오셔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연습하다 보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초를 혼자서 잡을 수 있어요. 저희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월목 오전 8시 저녁 9시 15분 월화목이죠. 또는 1대1 전화 코칭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걸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선생님이랑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숙제 검사 받으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모든 수강권을 저희 또 집중 케어 수강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저희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에서 수강권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따라오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